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이스탄불에서 개막해 23일 동안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양국 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관광 수출 증대까지 기대됩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터키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 광장에서 31일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23일 동안 이스탄불 전역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각종 전시회와 공연, 문학 심포지엄 등 46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세계적 관광지인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선 미국과 인도 등 20여개 나라의 민속 공연과 함께 우리의 첨단 디지털 문화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와 터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관광과 수출 등 경제 산업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마트가 채소와 과일 등 28개 제수용품에 추석 일주일 전 예상 판매 가격을 합산한 결과 20만 5,990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호우와 폭염 등으로 시금치와 도라지 등 채소값은 평균 15.3% 오르고 국거리용 한우 등은 5%가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회량이 줄어든 동태 가격은 25%, 추락이 전인 단감은 33%가량 값이 뛰는 반면 과일은 평균 13%가량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 관광공식 SNS가 대구의 숨은 매력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관광 블로그 제멋대로 대구로드를 찾은 사람은 올 들어 하루 평균 3,52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 팬 수는 지난해 3월부터 7,500여 명에 이르렀고 주간 평균 10만 7천여 명이 관련 게시물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사투리 사전에 실은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른 수는 평균 1만 1,900건, 공유 221건, 댓글 1,852건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에는 대학생 기자단 25명과 취재 인력이 여행과 축제, 행사, 맛집 관련 콘텐츠를 매달 40건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부터 2주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2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소질과 악기를 키우는 인성교육을 주제로 학생 자신의 소질 개발과 바른 인성 함양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하모니 음악회, 전시회,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스포츠데이 등 실천 프로그램 12개를 본보기로 제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에서 학생의 꿈과 길을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큰 초갈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아침 기온보다 10도 안 밖으로 크게 오르겠는데요.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경부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